한국국토정보공사 이게 제일 비싼 세우제 시에 이건 저 한통에 만원 보러 그러면 또 이런 말은 거라고 해야 돼 가게 하천에 오려 5만원 들어 봤어 강아지 하자 이거는 뭐예요 이 일을 해야 보니는 없을 거 하나님 나아 체제 모자 수육 뜻인데 아이 빛깔이 게 훨씬 나이가 살라면 이거 사짓기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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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테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는 저 한 통 얼마예요? 그거 13,000원 그거요? 한 통에? 그렇게 주고 우리도 우리도 그거 하나 줘요 오징어젓깔도 좀 주고 네 터진 거는 좀 사나? 터진 게 싼데 나는 어차피 묻혀서 먹을 거니까 저거 선물용 다행히 꽉꽉 좀 늘리세요 저 동화에서 가래 우리는 말 많이 해도 많이 사요 말이 자꾸 할수록 늘어요 종류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젓갈 많이 먹지만 해서 남한테 사기당한대 이거 명란젓 넣고 계란말이 하고 맛있거든 다들 원픽 오징어젓깔 명란파스타 만들어주면 먹을 텐데 명란파스타 만들어주면 먹을 텐데 빡빡 눌러라고 하지 말고 공기를 빼요 흔들어서 공기를 빼 이건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에요 말씀을 한마디씩 하세요 여기 오면 절대로 꽉꽉 눌러라고 얘기하면 안 된대 흔들어서 바람을 빼라고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으라고 해야된대 여기 사장님 왈 그래 지금 사장님 왈 그래 지금 사장님 어떻게 말해 잘하고 뭐 그래 잘 들이잖아 꼭 눌러줘 여기가 동화호 이쪽에 지금 오시고 계시대 나기수 배우님하고 무시교님과 동화호 동화호